오케이. 뭔가 말할까요? 여기 지니가 수시를 만들어요. 수시를 만들어요. 오늘의 작업은요. 수시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수시를 올려주세요. 제가 TV를 켜요. 다시요. 수시를 올려주세요. 잠시만요. 이게 제 수시를 올려주세요. 준비됐어요. 그래서 각각을 보여드릴게요. 첫번째. 고춧가루요. 아, 알아요. 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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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해초요. oreal. 시원. 알아요. 이건.. 한국 시원한 시원입니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릇을 넣어요. 그릇을 넣어요. 그릇을 넣어요. 그릇을 넣어요. 그릇을 넣어요. 그릇만 넣어요. 그릇을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야 소스, 시즌...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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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것은 이쁘게임 아... 오늘 너는 알았어요? 그것은 전혀 알았어요 정말? 은행처럼? Cyrus은 이쁘게임 아... 그렇게... 제가 더 한 액수 케이블을 넣어랬어요 대신을 말할거에요 스키 스키 오... 가을들이에요 네... 고기가 많이 휘게임 여기... 이게... 무엇이 어떻게 되까요? 알겠습니까? 계란은 계란을 넣어요. 네, 계란은 계란은 하지만... 없지 않았어요! 계란!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무것도 안 잊었어요? 알겠어요? 여기. 여기. 저는 고추냉이를 좋아해요. 고추냉이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설명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국의 친구들 연습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단단해져요. 그럼... 뭐지?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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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을 보여주세요. 롱을 보여주세요. 이건 수시예요. 제가 시간들을 못해요. 수시, 시간들. 죄송합니다. 수시, 시간들. 내 피제의 냄새가 보여요. 내 피제의 냄새가 보여요. 내 피제의 냄새가 보여요. OK. 조화할 예정 Trusting 아скíp지? You have to go like cut a little bit. Can you go closer? Yeah, you have to cut like give a slit a little bit that it's easier to cut after. So, go slit. 잘라요. 잘라요. 이 방법은요. 이 방법은요. 어떻게 잘라요? 잘 잘라요. 사실 김밥은요. 오늘은 제 밥은요. 제 밥은요. 제 밥은요. 자. 제 밥은요. 그orthodox요. 이렇게 크고 저는요. 이 밥은요. 이제는요. 잘 잘 먹 emergency rooms. 하지만 이게 하나의 고추인cle이 아니죠. 다음날에는요. 그리고 밥은요. 그래서 이 밥은요. 다음날에는요. 이럴들이에요. 이럴거에요. 이럴거에요. — — — — — — — — — 그리고 양념이 몇몇 양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념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양념이 들어있습니다. 안녕!